지난 3년 동안 강원 도내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원주 지역의 학생 수는 지난 2016년 4만 8,700여 명에서 올해 4만 5천여 명으로 7.4%인 3,600여 명이 줄었습니다. 같은 기간 평창군은 4,100여 명에서 3,400여 명으로 16.9%가 영월군은 3,800여 명에서 3,200여 명으로 16.7%가 급감해 도시보다 농촌 지역의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.